동무, 준비됐어? 광명성, 13호! 통일 임무 복사! 남조선에서 공작금을 첩복하고 사라진 김영광의 생사로 확인함과, 고정 간첩들의 사상범죄 저의 임무입니다. 조국 통일만태! 림동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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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사하오? 내릴 끄떡없습니다. 알겠어. 림동무! 그럼 문을 빌겠어. ulse Gonna 조현은? youngyo bigger supply 서울에 있는 건 타오륙이고 벨동무 그거 완벽자는 보일까? 오리발도 없이 비오는 은진강을 헤엄쳐 보셨나요? 얼마나 힘든지 간첩이 아니면 절대 모른답니다 그땐 정말 자수라도 해서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